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밤 10월의 마지막 밤이 있지만 9월의 마지막 밤 오늘은 9월 30일 여기는 울산 광역시 신경동에 있는 아주 멋진 음악실입니다. 제 친구가 아주 아쿠전을 잘합니다. 잘해서 참 평소에 같이 할 시간이 없어서 우리 한기봉씨하고 큰용이 오늘 9월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주옥같은 노래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주를 많이 하는 곳 또 자주 들 수 있는 곳 국민가요를 우선 먼저 선정해서 아쿠전 한비봉씨 큰용 예술단장과 함께 합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많은 박수 주시고 또 유튜브에 올라가서 이것을 보시는 분은 구독! 좋아요 켜서겠죠. 그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하는 음악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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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